몰라야 좋은 게 있죠. 너무 알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남자, 여자 이해 못 합니다. 실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문제를 일으켰다. 여성들이 볼 때는 죽일 놈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볼 때는 너도 결국 거기까지 갔구나. 나는 겨우 창고인데 넌 갔구나. 이런 마음이 커요. 동병상련의 마음이 먼저 동한다고요. 그럼 여자들이 볼 때 한국 남자 자체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남자가 이런 짓을 저질렀대요. 다른 남자가 듣고 부럽다. 이런 반응이거나 어쩌다 거기까지 갔대요. 나는 이해는 돼. 그럼 전체가 미쳤구나 하죠. 똑같습니다. 어떤 한국 여자가 이상한 짓을 했대요. 다른 여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 그 마음 알 것 같아. 그러면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남녀 서로 절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서로는 서로를 쉽게 이해할 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혐오로 이어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단단히 잘못됐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서로 모순인 남녀가 충돌하면서 이 우주가 굴러가라고 우주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로 이해 안 되는 두 존재를 내놓은 겁니다. 이 두 개를 충돌시켰을 때 우리가 신성해질 수가 있어요. 남녀를 다 껴안을 때. 공부거리로 내놓은 건데 공부를 못하게 되면 혐오로 끝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 남녀의 양극성을 넘어서야죠. 신성은 남녀의 두 모습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고등 침팬지의 삶을 살면 초월하기보다는 혐오하고 끝냅니다. 껴안기보다는 혐오가 쉽거든요. 그걸 보세요. 남녀를 초월해서 남녀를 이해하려면 신성이 내면에서 각성이 돼야 돼요. 신성의 눈이 열려야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나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 그 안에 뭔가 있구나 하는 거 알아요. 이것도 신의 뜻이구나 하는 거 알아요. 그 정도 사유를 하려면 영성이 높아야 돼요. 즉 영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등 침팬지 사회에서 영성이 떨어지면 혐오합니다. 착취하고 갑질합니다. 상대가 이해가 안 돼요. 남으로 보여요. 남은 진짜 남으로 보여요. 그런데 영성이 높아지면 남도 나라는 걸 아니까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회가 이 방향을 보면 아시겠죠. 지금 한국 사회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시겠죠. 혐오가 심해지고 착취가 심해지고 있죠. 그나마 그런 것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희망이지 지금 사람들 마음에는요. 그걸 어떻게 드러나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지금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드러난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사실 낯선 거예요. 지금 고등 침팬지 수준의 영성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존재에 만족하면서 내면의 신성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양심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답을 찾아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위태한 이 사회, 욕심꾼이 지배하는 사회를 양심적인 사람들이, 양심적인 소시민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꼭 다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늘면 사회에서 51%의 해계모니를 장악하면 그 사회는 바뀝니다. 양심적인Community 1 2